그래도 나한테 변하지 않는 사람 있어 정원이 너야, 넌 그대로야 내일 불꽃 보러 갈래? 불꽃축제 내일 단 하루래 꼭 가자 우리 제가 오늘 저녁 반차를 냈는데 일찍 퇴근해도 괜찮을까요? 그럼 오늘은 정정원씨가 나중 도와줄래? 나도 곧 돌아가려는 모양이다 돌아가다니? 정원아 미안하다 심장에 통증을 느낄 때 그곳에 니 죽음하고 연관이 있는 사람이 있는 거야 김장에 통증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니? 더라인 한 번 더 높은 사람이야 그래서 일찍 퇴근하고 연관이 있는 사람이 잇 gaat 그래서 일찍 퇴근하고 연관이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니? 어떤 사람이야? 너무 약한 사람이야 한글자막 by 한효정